안녕하세요. 부동산 권포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안비요 5분 특강 빨리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주택법상 권한자인데 주택법의 권한자는 건축법보다는 되게 쉬워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래서 일단은 주택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허가권자라고 안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라고 하죠. 그런데 건축법은 허가권자랑 사용승인권자 같아요. 그런데 사용검사권자가 여기는 달라.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대상이다 그러면 누가 제한다고 그랬죠? 국장. 그래서 분양가상환제 적용지역 그러면 어느 분이? 국장이.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면 국장인데 티그자 들어갔죠? 그럼 누구 껴있다고 그랬어요? 국장하고 시대유산. 이거 봐. 현관편 돼 있잖아. 됐죠? 이거 지정권자, 조정대상지역 이런 거 다 국장이자 하는 거예요. 티유자 들어간 논만 시도유산 껴있다만 아시면 주택법은 다 국장이자 하는 거예요. 분양가상환제 적용지역, 조정대상지역은 국장.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티유자 들어간 거니까 시도유산 껴있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유산 의견을 듣고 시도유는 국장과 협의해서 제가 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사업계 수익권자가 건축법은 원칙이 특시군구지만 여기는 시도지사 대장이 하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 대장인데 이게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 도지사는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요. 그래서 10만 미만 쉴 때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도지사는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국가가 한다, LH가 한다 그러면 어느 분한테 받아야겠네? 국장, 국가가 사업할 때, LH가 사업할 때 그리고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크게 택지 개발하고 도시 개발하겠다. 그럼 이건 시도유산 택도 없다 라고 했죠. 택도 없다. 택지 개발, 도시 개발. 그리고 긴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빨리 필요하다고 할 때는 국장이 직접지 하는데 사업계 수익권 받았으면 그분한테 사형검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검사는 동네에 있는 시공구 갑니다. 시도유산이 아니라 누구한테? 시공구. 그리고 국장한테 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가는 거야. 그럼 이제 권한자가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업계 수익권자는 원칙이 시도, 대장, 예외, 국장. 그런데 10만 미만이면 도지사가 안 하고 시장검사한테 위임,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허가권자랑 똑같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사업계획 수익권자보다 여기 좀 낮아, 사형검사는. 누구한테 위임했다? 시공구. 국장한테 받았던 자는 국장한테 사형검사 받는다. 7일 안에 검사하고요? 15일이야? 14일이야? 그래서 15일이죠. 건축법은 7일, 주택법은 15일. 그래서 일주일과 보름으로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주택법에 가면 조합이 3개가 나와요. 동네에서 하는 거죠. 동네에서 하는 건 다 누구한테 와야 돼요? 시공구.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도시에서 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그런데 일반 시 중에 특정한 경우 시장에게 짜라고 하는 경우에는 짠다.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권한자는 전국 대상이면 일단 누구 찍으시고, 국장 찍으시고 투기과열 지구에는 누구 껴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시도의사. 조정 대상 지역은 국장. 입지규제 최소,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구예요? 국장. 이렇게 가시면 돼. 그리고 조합 설립은 동네에 있는 시공구한테 받는다. 그래서 이 권한자 중에서 특이하게 도지사가 10만 미만이면 누구한테 위임한 거예요? 시정보선한테 위임한다. 이게 전부예요. 권한자 인정이 끝났습니다. 주택법은 쉽죠?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농지법 권한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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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